오늘은 제가 파이널컷프로를 이제 처음 실행을 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기까지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을 한 강좌로 이렇게 만들 건데요 이 강좌를 통해서 이제 유튜브 영상 편집에 필요한 파이널컷프로의 기능들을 익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파이널컷프로를 제가 실행을 시켰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죠 처음에는 우선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상단 메뉴의 파일에 U,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쪽에다가 그냥 저는 테스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라이브러리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벤트 폴더가 있거든요 이 이벤트 폴더가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작업을 해주시면 되냐면요 그냥 영상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임포트 미디아라고 돼 있는데 자 이 영상을 제가 준비된 영상을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미 촬영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불러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쪽에서 편집을 해야 돼요 타임라인에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가 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열리도록 합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제가 3분 강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 이름을 제가 넣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벤트는 어디에다가 저장을 하는지 지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벤트가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유즈 커스텀 세팅을 누르게 되면 굉장히 더 체계적인 세부적인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1080p HD FHD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OK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타임라인이 생성이 되었고요 이제 이 불러온 임포트한 영상을 드래그 앤드 드랍을 이렇게 타임라인 쪽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굉장히 쉽죠? 네 간편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세팅을 보통 할 때 이쪽에 보시면 이 스키밍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 스키밍 기능을 보통 이렇게 꺼놔요 꺼놓고 그 다음에 여기 스냅핑 기능이 있어요 이 스냅핑 기능은 이 자석처럼 뭔가 착착착 이렇게 붙여주는 기능이거든요 보통 이걸 켜놓고 스키밍은 꺼놓고 편집을 합니다 그러면 좀 편하게 또 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일단은 재생 네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재생을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음성을 듣고 이제 편집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인트로 같은 것들이 이제 저는 파이널 컷 프로가 굉장히 또 좋은 게 이 템플릿을 무궁무진하게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또 템플릿을 무료로 또 배포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쉽게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간편하게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저희 라인 타이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인 타이틀을 넣고요 재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라인 타이틀 이렇게 템플릿이 작동이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른쪽에 있는 인스펙터가 있어요 인스펙터에서 조금 값들을 저는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편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 글자 크기도 조금 이렇게 줄이고요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하나 뚝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파이널 컷 프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상 편집을 하면서 지금 화면이 좀 작죠 화면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축키 커맨드 더하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이제 화면 조금 확대를 해줍니다 혹은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화면을 또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보통 단축키 커맨드 더하기나 커맨드 빼기를 통해서 화면을 확대하기도 하고 화면을 축소하기도 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컷 편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우스를 가장자리 쪽에 갖다 대보시면 이렇게 드래그를 또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커맨드 B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구간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지우면 이렇게 다 간단하게 편집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통 보시면 이렇게 음성이 좀 비어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음성이 이렇게 비어 있는 구간들은 이제 저는 보통 여기를 커맨드 B를 일단 눌러서 일단 구간을 분리를 합니다 구간을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당기시면 네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클립과 클립 사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이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이렇게 드래그만 해주셔도 뒤에 있는 클립이 자동으로 따라와서 붙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한번 재생을 해 볼게요 이번에는 제 예능자막 2번을 한번 넣어 볼게요 예능자막 2번 자 여기도 클릭을 해 보면 이제 인스펙터 가장 왼쪽에 있는 타이틀 인스펙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글자들을 좀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편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자막이 시작될 때 저는 이제 효과음 같은 것들을 넣거든요 효과음을 넣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파일에서 import, media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이제 이렇게 창이 나타나죠 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쪽에서 뭐 이렇게 찾아서 음악 폴더에 있는 거 저는 이제 종코바님 유튜브 효과음 공유해 주신 거 많이 잘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통 이 띠딩 소리가 저는 자주 쓰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맞춰 주시면 이렇게 효과음이 들어간 자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이렇게 재생을 하고 편집을 하고 자르고 뭐 그런 거에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자막을 또 넣어 볼 수도 있겠죠 뭐 저는 반응형 자막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스케일도 그냥 좀 줄여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편집을 보통 합니다 자 일단은 편집을 제가 계속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자막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반복되는 자막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옵션키가 있습니다 옵션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시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래서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반복되는 텍스트 내용만 좀 바꿔 주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자막 뿐만 아니라 여기 텍스트 사운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운드로 이렇게 옵션키 누르고 드래그 하게 되면 복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또 넣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컷 편집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제 다 하셨고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자막을 넣고 효과 같은 거 적절하게 넣고 그렇게 일단 편집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기본적인 컷 편집은 이제 보통 가장자리를 드래그를 하거나 혹은 커맨드 B를 이용해서 구간을 나눠서 필요 없는 구간을 삭제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편집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옵션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제 반복되는 그런 클립들을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업 속도가 훨씬 더 능률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저는 그럼 계속 편집을 또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음악 같은 것도 한번 넣어 봐야 되겠죠 배경음악 한번 제가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음악을 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음악을 바로 넣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소리하고 저의 오디오 소리하고 배경음악하고 좀 맞지가 않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오디오 파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마우스 버튼을 갖다 대보시면 어데저스트 볼륨이라고 이렇게 핸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시면 볼륨을 이렇게 낮출 수가 있어요 낮출 수가 있고요 혹은 이제 인스펙터라고 있습니다 인스펙터라고 이 클립을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오디오 같은 경우에 볼륨을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어떤 슬라이더를 드래그를 한다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숫자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렇게 볼륨을 좀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부드러운 오디오 시작을 위해서 이쪽에 또 가보시면 가장자리 쪽에 가보면 이 핸들이 또 있어요 이 핸들을 이렇게 페이드를 오른쪽에 드래그를 해 주시면 오디오가 페이드돼서 들어오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반복되는 것들은 이렇게 또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또 앞부분에 이렇게 아까 페이드를 했던 거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원래대로 또 드래그를 해 주시면 또 되고요 자 마지막 부분에 조금 이렇게 남죠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또 핸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핸들을 드래그해서 천천히 페이드되게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에 올릴 영상 편집을 다 했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이제 이스폭트 발음도 안 나오네 일단은 쉐어를 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보통 유튜브에 이렇게 계정을 이렇게 달아 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올리는 편이고요 혹은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쉐어에서 익스포트 파일 네 이거를 선택을 해 주셔서 영상 파일 하나 만드셔도 됩니다 전 보통 데스크탑에 저장을 해 놓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백그라운드 테스크가 있어요 이쪽에 백그라운드 테스크 여다 보시면 이제 출력되고 있는 과정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썸네일 작업을 좀 해야 돼요 썸네일 작업을 포토샵에서 이렇게 열어서 또 편집을 또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썸네일도 작업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업로드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편집해서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하기까지 과정을 보셨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이렇게 한 편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보시는 강좌는 66강으로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이 촬영한 영상을 또 편집을 하고 또 하겠죠 자 이렇게 유튜브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파이널커스로 어떻게 하는지 네 보여드렸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